무슨 수를 쓰든 설득해. 아무것도 안 했다면서요? 왕이 아닌 하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. 정말 하고 싶은 말. 부탁해. 그의 그물이 되지 마.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는 외쳤을까? 사랑하고 있다고 인정해줬어.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왜 했을까? 내가 가도 되겠냐고. 돌아가세요. 온 힘을 다해 내가 떠나길 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. 당신이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세요. 여기서 헤어져. 안녕. 잘 가요. 뒤로 가요. 어디서 없으면 안고 있는 것 같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